좋은 사람들 모임에서 오늘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넷플릭스 협찬 들어간 막걸리 우리 각정희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막걸리 한 잔 우리 박엘성 발빛 창가에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막걸리 백잔 막걸리 이름 막걸리 이름 나기수 선생님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천미 이천미 누룩 막걸리 이 막걸리 이천미 누룩 막걸리 우와 우리 사장님 기분 좋아졌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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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왜 다시 하는데 다시 막걸리 이거 만드신 분이 라마도 대상으로 이 막걸리를 만드신 분이 라마도 호텔의 회장님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우와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어느 호텔? 라마도 호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한마디 하라니까 왜 말을 안해 전 회장님 막걸리에 대해서 한마디 500년 전통의 누룩 막걸리가 지금 전 드라마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 같이 삽시단가 그 거기 네 거기로 지금 협찬이 들어갔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막걸리로 지금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연예인분들이요 오늘의 스타예요 아시죠? 네 두 명 아시죠? 우리는 막걸리 é Bright 최고 최고 최onfin 최고 최고